여러분 들어오시면 아침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쁘시나? 아침이라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미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근 시간인가요? 다들 학교 다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? 제가 오랜만에 V를 하는데 굿모닝이에요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9시죠? 그럼 다들 학교나 회사에 계시겠네요 제가 지금 금작부위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요 제가 이따 트위터에 좀 조그만 진짜 조그만 선물을 올리겠습니다 진짜 기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네 제가 오늘은 좀 비도 오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우울해질까봐 제가 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이따 기대해주세요 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대만 안 하셔도 돼요 댓글 볼까요? 아침인데도 많이 봐주시네요 안녕하세요 음 일본은 휴가구나 여러분 잘 잤어요?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저희는요 오늘 뭐하냐고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은 저희 더 쇼하고 그리고 열린음악회 나와요 여러분 많이 보러 오세요 본반사수 해주세요 본반사수 해주세요 본반에만 샤샤샤 샤샤샤 이거 좋은데 어딘데 여러분 아침 드셨어요? 이거 보여요? 어 지금 옆에서 나연언니가 댓글 달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 어디지? 입력할 수 초콜릿사 오늘 보러 오세요 산업 이따 봬요 모닝미나 모닝미나 저도 이제 아침 먹어요 뭐 먹을까요? 추천 좀 해주세요 샤샤샤 여러분 그러면은 이따 제가 둘 다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이따 봬요 많이 봐주셔서 고마워요 transfer 자 이거 수고бо 많으세요 이씨 ilim 오늘은 нуж나 antis 다 고맙습니다 웃용 얀 Bir